첫 번째 주어를 찾는 걸 배웠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주어, 동사 찾을 거예요. 주어, 동사. 주어 찾고 그다음에 동사 찾는 연습 그다음에 목적을 찾는 연습 계속 나간다. 알겠지? 그런데 첫 번째 스킬에서 우리가 주어를 찾았는데 이제는 뭐가 있다? 도치가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더라. 도치에 대해서만 다 한번 정리하고 가자. 도치. 어제 했냐 안 했냐? 조금 했죠? 첫 번째 부정어, 부사가 있어. 뭐가 있어? 부정어, 부사. 자, 이 의문을 보면서 가자. 우리가 문장에서 부정어가 나와 있다. 부정어가 나와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를 바꾸더라. I never saw him again. 그래서 never가 앞으로 가니까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다? 일반 동사다.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를 가지고 가는데 과거니까 did I see him again.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B 동사니까 not only 원래 he was brave인데 he was not only brave 이 문장인데 not only 가면서 was he를 바꿨다. 이해 됐죠? 도치에 첫 번째가 뭐라고? 부정어, 부사. 이해 됐냐? 무표정으로 이건 하지 말고 대답을 해, 이 시키들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 또 뭐가 있어? only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 only는 주의해야 돼요. only는 이걸 잘 봐야 돼요. only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부사구. 또 뭐? 부사죠. only 다음에는 항상 부사가 있어야지만 주어, 동사가 바꾸는 거야. 여기 음은사 구조라는 것은 동사하고 주어가 밖에 있는 게 음은사 구조잖아. 알겠죠? 그래서 I told the truth only the yesterday. 나는 어떻게 들었습니다. 진실을 언제 들었습니까? 어제 들었습니다. 이 문장인데 only yesterday가 있으니까 뭡니까? 주어, 동사? 바꿨지? 그러니 안 그러니? only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yesterday란 뭐가 나왔어? 부사가 나왔잖아. 뭐가 나왔어? 부사. 그 다음에 여기 only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 전지사 플러스 명사에 뭐가 나왔어? 부사? 구가 나왔어. 이 카페에서만 당신은 어떻게? 이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only after. only 다음에 뭐가 나왔어? only 이렇게 절이 나왔죠. we have lost our health. 우리가 건강한 이름을 위해야 비로소 이 전지사 안에 전지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only는 전지사가 아니고 부사절이겠죠. 부사죠. 부사. only 다음에 뭐가 나왔어? 부사절이 나왔다. 이런 문장도 주어동사를 바꾸더라. 이해 됐지? 그런데 여기 봐봐. 주의. 그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이상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only요. 그런데 this unusual situation은 뭐예요? 품사가. 명사죠. 이 situation을 가려고 형용사, 형용사가 같지. 이해 됐지? only만 딱 뭐야? 단독 부사지. only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아니죠. 부사 구가 있어요? 아니죠. 부사 절이 있어요? 아니지. only만 앞으로 딱 튀어나갔어. 그래서 주어동사를 바꿨어요. 이런 문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해 됐지? only가 부사가 어떻게? 도치가 달려면 주어동사가 only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 데어리스, 데어라가 있죠? 데어리스, 데어라. 데어리스, 데어라 할 때 주어동사 바꾸지? 그래 안 그래? 물론 이걸 구정보의 원칙이다. 구정보 우선의 원칙이다. 유주어의 원칙이다. 이런 게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장소부사가 있어. 뭐가 있어? 장소부사. here라는 게 장소부사가 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here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 here it is. here it is. 주어동사 바꿨어 안 바꿨어?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안 바꿔요. 알겠어? 뭐든지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대부분 안 바꾼다. 근데 here가 장소부사가 갔는데 일반 명사야. here, teachers come. 이럴 때. teachers come이 아니라 here comes teacher. 여기 선생님이 오고 계십니다. 알겠죠? 이거 주의. 따라해. 장소부사. 장소부사. 첫 번째 뭐 있었어? 부정어. 두 번째. only 부사. 세 번째. 장소부사.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유도 부사. 어저께 했던 거 다시 한 번 복수. 삼형식 문장이다. 몇 형식?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어떻게 간다?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요. 주어, 동사가 된다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자, 그가 깼습니다. 뭘 깼어?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앞으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다. 몇 형식? 삼형식 도치.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도치지가 있어요. 주어, 동사, 보호에서 보호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고 이제 바꿔버려. 알겠지? 주어하고 보호를 바꿔버려요. 자, 이건 왜 그런다고? 주어가 길다고. 알겠죠? 도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know the pleasure of doing good. 자, 이렇겠죠? 자, 뭔가를 하는 것에 기쁨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자, are happy. 행복합니다. 이런 문장인데 어떻게? 보호인 해피가 앞으로 쭉 튀어나가면서 동사하고 주어를 바꿔버렸다. 왜? 기니까. 따라해. 주어는 짧은 걸 좋아한다. 짧은 걸 좋아한다. 주어는 뭘 좋아해? 짧은 걸 좋아해. 그럼 우리가 주어가 짧은 걸 좋아한다고 해서 뭐가 나온다고? 가주어가 진주어가 나와. 근데 가주어 진주어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다겠죠? 뭡니까?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야? 동명사 그 다음에 뭐야? 명사 절일 경우만 뭘 넣을 수 있다? 가주어 잇을 넣을 수 있다겠어. 이해 되죠? 어제 배운 걸 다시 한 번 하는 거야. 세 번째 자, 부사구 강조가 있다. 뭐가 있어? 부사구 강조 아, 우리 어제 여기서 하나 배우면서 또 하나 있었지. 뭐 있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때 이걸 두 개를 바꿔버렸죠? 목적어가 길어서 주어, 동사, 목적격 보호, 목적으로 어제 바꿨어요.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부사 강조 He filled the duty so well. 그는 어떻게? 자, 그 의무를 다 했습니다.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너무 잘. 이러면서 이건 부사죠. 이 부사를 앞으로 빼면서 주어, 동사를 바꾸더라. 따라해, 부사 강조. 부사 강조.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한 번 하자. 뭐? 부정어. 또? 온리 부사. 또? 데어리스, 데어라. 데어리스, 데어라. 유도 부사. 그 다음에 히어리스, 장소 부사. 그 다음에 일형식, 아니다. 삼형식 도치. 이영식 도치. 오형식 도치.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부사 강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가정법 과거. 가정법에서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 바꿨죠. 이해 돼? 따라해,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는 경우 if를 생략하는 경우는 뭐다? 주어, 동사를 바꾸더라.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니까 선생님 책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뭡니까? 부정어, 부사 강조. 부정어, 부사일 때 주어, 동사 바꾼다. 그 다음에 장소 부사고 오은리 부사고 유도 부사. 그런데 더 싸나서 선생님이 장소 부사도 있었고 형식들 주어 있을 때 바꿨고요. 이 부절 생략할 때도 바꿨다. 이해 됐냐? 음.